4차 산업시대,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4차 산업시대,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는 공간 분야의 실용적 학문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미래의 일자리 보고서에서 앞으로 가장 각광받을 직업 1순위로 버추얼 헤비테이트 디자이너를 지목했습니다. 가상 거주지 설계사로 스토리텔링 기술, 도시계획과의 플래닝 기법, 건축과의 공간 설계 원리를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스마트 스페이스 크리에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학과는 상당히 융합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입니다. 부동산학과에서 다루는 분야는 경제, 경영 분야, 투자, 금융 외의 법률 분야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4년제 대학에 부동산학과가 30여 개가 있습니다. 최근 도시화가 진전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전통적인 부동산 분야가 금융 투자 분야와 연계해서 확대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 상대대학교 부동산학과에서도 이런 추세를 반영해서 투트랙제로 전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트랙은 개발 관리 트랙이고 두 번째 트랙은 금융 투자 트랙입니다. 여러분들이 입학하시게 되면 1학년 때는 공통과목을 수강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2학년에 진학해서는 두 가지 트랙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개발 관리 트랙은 전통적인 부동산 분야인 부동산 개발론이나 정책론, 부동산 시장론, 부동산 경영론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금융 트랙은 부동산 금융론, 부동산 투자론, 부동산 간접 투자론 등 최근에 부동산 시장 추세를 반영한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학 동안에는 다양한 공모전 준비와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학업 능력을 제공하고 취업 능력을 높이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주택연구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졸업생 1, 1학번 권순옥이라고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부동산학을 공부했을 때는 과연 사회에 나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막연하고 좁게만 보였었는데요. 막상 제가 직접 사회에 나와 경험을 해보니 부동산학을 통해 뻗어나갈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배님들께서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동산학을 통해 다양한 꿈을 꿈꿔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학과 졸업 진로는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크게 부동산 개발, 관리, 금융, 평가, 정책 분야로 각각 공기업과 민간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을 보면 부동산 개발 분야는 LH공사, SH, 지자체공사 관리 분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 분야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습니다. 평가 분야는 한국감정원이 있고 정책은 중앙미, 지방, 전문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학과는 타학과에 비해 부동산이라는 구체적인 학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업계 회사로 취업 시 여러 우대사항을 받을 수 있고 진로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부동산 사람의 날에서는 여러 부동산 업계 회사들이 모인 자폐열을 통해서 진로 탐색 및 상담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방암마다 타학교 부동산학과 학생들과 함께 더욱 심층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여름학교, 겨울학교가 있고 인턴도 지원해주는 인턴십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학과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 미래의 후배 여러분 부동산은 우리 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며 자산으로서 근간이 되는 매력적인 학문입니다. 안정적이고 전망적인 진로를 꿈꾸는 당신! 4차 산업시대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는 공간 분야의 전문가 스마트 스페이스 크리에이터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